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말빡박기 놀다 보면 하루는 편하게 놀고 있네 자아! 조심하세요 다쳐요 발목 다쳐요 지금 여기서 두 명 수술하기 싫어요 원장님! 충북 영동이 두 번째예요 근데 이 영동이 레인보우 영동이라고 불리는 거 아세요? 레인보우? 저번 처음에 왔을 때 영동에 감이랑 포도 유명하다고 했었는데 주황색이랑 보라색은 알겠거든요 그리고 빨간 거! 잇츠 애플 사과 정답! 천재야 천재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라색은 포도에 따르는 와인 이게 노란색은 구각이에요 이게 구각의 지방으로도 유명해요 맞아요 영동이 구각으로 유명해요 초록색은 이 푸른 산 파랗고 맑은 물 진짜 레인보우 영동이 진짜 욕심이 많네요 그럼요 그만큼 저희도 욕심을 좀 부려봐야겠죠 어머니 만나러 가기 전에 저희 기훈찬 에너지 있게 파이팅 한번 하고 갑시다 기훈찬 레츠 고! 시작부터 기운이 넘치는 기훈찬 남매 거짓말쟁이 순자 씨의 꽃길 인생을 위해 영동에서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저쪽인 모양이네요 겨울을 맞이하는 작물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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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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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밍보다 훨씬 이쁘시래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쁜 양반들만 오시면 돼요 아이고 모두 자르시세요 고정아가 바로 일을 시키신 거예요? 고정아가 바로 일을 시키신 거예요? 하시라 하시라 자 콩 다리 제가 콩 다리 어머니 잘해요 이렇게 콩을 잘 갈면 돼 손톱으로 열심히 갈리고 계세요 어머니 아니에요? 하얀 거 이거 하고 맛본 거는 여기 바가지 다 넣고 새 파란 거만 여기다 넣으세요 새 파란 거만 여기다 놓고 네 이거 다 까마 완전 까만 거만 넣는 거예요? 노란색은요 어머니? 파란색은 여기로 넣고 이야 이게 쉽지가 않네 어머니 네 어머니 우리 서울에서 여기 올 때 2차 접종까지 다 주사 맞고 왔어요 어머니 이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어머니도 주사 맞으셨잖아 아니 그렇냐고 그러니까요 진직 맞으셨잖아 어머니 미인이세요 오늘 립스틱도 바르셨네 어머니 오늘 원장님 오셨으니까 네 무릎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번 볼까요? 네 바지 한 번만 보자고 그랬어 아이고 어머 이거 봐 파스 엄청 많이 붙이셨는데? 파스 기운으로 일을 하시고 걸으시네 파스 붙이면 조금은 나으세요 네 아하 어떻게 해 이쪽 다리도 마찬가지네 네 똑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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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앞이 털이 더 힘들었는데 아직 몰아ע그래요 아이고 아 프리카 지금 이렇게 다리 많이 아픈지 우리 애가 아들이고 딸이고 몰라요 왜 250원 왜? 이 얘기를 안 하셨구먼 이 얘기도 안 하고 아들 딸 보는 데는 진통기 먹고 얘 부추고 얘들고 진짜 잘 걸어가요 잘 걷는 척 하시는거니? 잘 걷는 척하시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그래 네 그렇죠 천천히 제가 도시를 가위가에서 자료를 가위가에서 자료를 어떤 거? 내가 챙길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나씩 덜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안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이고 또 일부러 내가 안 한 걸 했네 또 혈의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따 자료 놓고 어머니! 나 또 우리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짠! 어머니! 어디가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바지가 바뀌었잖아, 어머니. 아, 예. 이러러 가는데. 오케이, 렛츠고! 어머니, 고추밭으로! 고고! 같이다. 이 다리가 다 나서 이 꽃길이 만족했냐, 부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어머니, 이제 꽃길이 될 거예요. 예. 꽃길이 만족치. 아이고. 오케이.